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블랭크 공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공연할 때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릴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랑 영상들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로 지메일 달아주시면 저희가 찾아갈게요. 정말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확인하자!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el the Ba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el the Bang & Bang!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